다 잡음? 어..어..어..어..어..다 잡았나? 끝! 어..다 잡았어..다 잡았어 아이..운영자님 순윙영자님 이겼다고 좀 어..나 이겼네요 아니 아니 서브말로 해주셔야죠 감흥 좀 자 오늘은 돌아온 마크 특공대 아 까먹고 있었습니다 이 마크 특공대의 존재를요 네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자 앞으로 좀 저희가 잊혀졌던 컨텐츠들을 좀 하려고 하고요 네 이제 조만간 또 플라워 이런 컨텐츠도 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해주시면 감사드리겠구요 어..아거 유튜브 멤버십 가입하시면 네 다시 보기 및 그리고 마크 헤이지의 비공개 영상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팀 뽑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거 발광석 걸린 사람이 빠지는거다 오늘 한 명 더 많아서 원래 그거 내가 빠진다 수인님 운영자 딱 그 마침 수인님이 운영자 명령어 잘 알거든요 빠져 잘 됐다 그럼 어 잘 됐네 빠져 운영자 해야지 말한다 아.. 너다 어.. 예에에에에에에 예에에에에에에에에에 괜찮은데? 이거 다 했는데? 압중너 압중너 삐삐 뮤트할게요 좋은데 밸런스 좋은데요 난 삐삐가 아직도 와이크가 안된다 자 공격팀 참가할게요 통화방 내려갔으면 찌끄리기들아 자 우리 원래 이게 3선승제였나? 맞아 5판 3선 야 우리 통화방 나눕시라 니네가 내려가 공격팀 수비팀이 내려가는게 공격룰이죠 니타임 확실히 아구이니까 띄꺼운게 나한테 전달 안내니까 좋다 야 일단은 3보급 스나이퍼 좋지 않았냐? 나 스나이퍼할게 나 스나이퍼 선택 스나이퍼 나 해커할까? 가디언하고 너블이 플레이밍 갑시다 안겨줬어 어 야 미안 힐치고 다시 힐치면 피 한줄 아냐? 아 사고났네 이새끼 하고 잘 시키면 되잖아 아무튼 상관없음 아 나 회복해줄게 한번 빨리 말해야지 아 대전웅아 너 방어막 다시 생겼어? 안생겼어 체력 공격팀 참가해도 안생겨? 아 개열받네 조그마한 새끼 그 명명어 뭐 있었잖아 근데 여기 제작자가 두 명이나 있지 않냐? 중명이랑 리타? 수닉님? 세따야 수닉님? 세따야? 너블이 저야? 그건 몰라요 저도 그 알아서 만들어주세요 알겠어요 뭐 리셋인가 뭐 아니었어? 됐다 봐봐 아 깔끔하네 아 수닉 존네 먹는다네 아하하하하 참고해 수닉 명명을 좀 기억하라고 니들이 만든 컨텐츠다 아니 근데 뺨 누구야? 나 아니야 뺨 나 아님? 너가 아니야 어? 나야 나 아닌데? 너가 들자 오케이 일단 우리 작전은 스나이퍼로 들 좀 깨서 피 좀 깎아놓을게 오케이 천천히 하자 우리가 그럼 센터 먹어놓을게 홀 먹을게 어? 소리 들리는데? 야 삐삐켜 삐삐켜 머싸 소리 들리는데 저기서? 맞췄다 야 쟤네 투명있어 너 삐롱에 머싸 삐롱에 머싸 빙롱에 머싸 존나 아파하는 중 일단 격자는 격자는 그냥 막혀있어 야 천천히 천천히 우리 아직 시간 10분이나 남았어 격자 보고있어? 어 보는 중 보자 리타야 조심해 위에 위에 올라갔어 위에 올라갔어 위에 올라갔다고? 어 박스 위에 남봉 쇼셉 안 돼 아 헬로 한 대 안 돼 안 돼 여기 여기 형님 어디보고 있어? 2층? 어? 나간대 더 한대 더 못들어오게 아 이거 좀 까고 있긴 한데 조심해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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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우리 격자 뚫렸어? 아 격자 누가 안보고 있었어 너브리가 보고있던거 아니야 여기 갇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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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냐 너브리 죽었어? 이메다 격자 잡았어 격자 잡았어 아 이거 저거 피해 나 이거 저거 피해 존나 아프지 수류탄 없지 우리 야 회복좀 한번씩 간간히 줘 봐 야 삐롱 머사 저거다 저거 투명이다 나 스케일 콜 오케이 아 그 삐롱이 나을거 같은데 저거 한 번이라 삐롱 열어둔 터끌 럴게 이탐 어디야 잡았어 머사 야 피로가자 피로가자 피까지 있다 이피까지 피로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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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야 이 새키야 야 격자 벽 다 뚫었어 얘들아 격자로 와 아니야 우리 들어왔어 들어왔어 그 이치가 만들기 딱 나 설할테니까 봐줄수있나? 그곳은 폭탄지역이 아니래 김수진 씨바라 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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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봉 잡았고 아유 너무나 미안해 아이 이치발놈아 2층 2층 앵글 앵글에 앵글에 나왔어 긴반드 앵글 잡았어 앵글 잡았어 누구 남았어 남봉 잡았어 원래 태도 총 별로 안좀 다 잡음? 어 다 잡았나? 끝 다 잡았어 다 잡았어 아이 운영자님 순임영자님 이겼다고 좀 어 나 이겼네요 아니 아니 서브말로 해주셔야죠 감흥 좀 탈락했으면 탈락했다고 빨리 적어주고 현재 탈락자 이런거 적어주시고 일해주세요 어디가 이겼고 공격팀 승리 아니 순임씨 왜 트수모드로 방송 보시냐고요 아니 이거 되는데 또 안된다고 하잖아 이 막 중력새끼가 운영자시라고요 자 오케이 나 암호할까? 내가 스모크 할게 그럼 메딕은 총칸이 별로 없어 아 근데 스모크 샷권이네 내가 내가 그 A쪽 막을게 2층이 제일 쉬운 그냥 박스 깔아놓고 그냥 안맞는각에서 막는거라 A쪽은 확실히 막아놔야될 듯 와이가 제일 쉬운 할까? 2층? 오케이 리타 와이가 아까 나 죽은대지 너부라 거기가 어 어 오케이 나 리타 죽였으면 실수로 괜쭘 괜쭘 그리고 바로 만들기 땄잖아 삐롱에 남는 사람한테 박스를 좀 줘야되는데 어 예 갑옥 갑옥 아 오케오케 갑옥 오케이 갑옥 갑옥 다 부렸어요 피한줄 더 늘어놨구요 암호 능력으로 야 나 총이 못신나 강이야? 내가 일단 여기 입고 막 한번 해볼게 잠깐만 여기를 너 많이 막을거야 너를? 저 홀다가 볼게용 아 오케이 아 여기 옆에 막았다 여기가 제일 낫지 오 시바 같이 이뻐 여기가까지 한다? 아 오케이 오케이 거미줄도 깔아놔 그냥 더럽게 그냥 그치 한 여기 올 때 오는 거리에 이렇게 하는게 낫지않나? 야 그러면 여기는 한명만 막아도돼 여기 샷건 한명이 맞고 너 너 어 어 내가 지원해달라 할게 여기 뚫으려고 하면 야 내가 여기다 덫 하나 깔고 갈게 오 좋아 아 나 B롱 보는중 나 B롱 보는중 B 완벽하게 막아야된다? 아니면 나 바리게이트 하나 남는데 이거라도 쓸래? 이거 내가 예비용으로 아껴두고 있긴한데 뭐 쓸 때 있으면 말해? 내가 가져갈게 어? 있어? 필요해? 네 어 내가 가져갈게 오케오케 B롱 핑맨 B롱 핑맨 B롱 셋 B롱 걸어감 니타임 2층 보고있지? 응 보고있어 야 B피키고 B피키고 B피키야 돼 중락리타 B피키야 B피키 B피키야 어 오케오케 다이침갔어 만드기 A홀 만드기 A홀 B롱 핑맨 야 2층에 뭐 써 뭐 써당구 니타임 그 뚫을 수 있지 내가 안 맞는다 그냥 쏘면 돼 아 내가 쏘낸데 저항이 거세? 니타임 자해래 니타임 자해래 니타임 자해래 나랑 자리 한번 바꿔 상황 어때? 상황 어때? 브리핑 좀 B롱 핑맨 야 위치 발견됐다 2층 하나 뚫었어 observأن B롱 빨개거 와이 Yao GTA icker 와이 와이.' 와이 잠시만 애들이 세명 ります 그가 Punch neg해져 적격onda 쉽게 여기 찍어나iah chuss 나온 cig 반대기 개피 리털 아래로 내려가 아래 하나 들어갔어? 아래 둘 아래 둘 리털 나 힐 한번만 나 없어 자 자 연마 어 아파 아파 죽어 돈까스 빌려 GG 설 못했어 잘 못했어 날큼 안와 존나 잘했다 야 나 럴킹 지렸다 돌았다 저 홀을 한 명 지키고 있어야 돼 자 이번에 공격 공격팀 할지 수비팀 할지 정할게요 네 저희 팀은 수비팀 수비팀 좋아 우리 수비팀 한 번 더 갑니다 중복 안됩니다 암호가 암호가 탄알이 50발이라 화력이 진짜 개신가 총 좋은게 최고야 수비팀 선택 야 근데 무조건 스모크 있어야 되고 스모크 설 때에다가 스모크 가는 거 존나 좋다 에이홀 혼잡아야 돼 대신 내가 암호함 리타님이 타이탄할래 그러면 타이탄? 오케이 그러면 나 메딕 할래 그냥 그래 타이탄 나 샷건인가? 그래도 중간에 일로 할까? 좀 빨리했어 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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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나 왜 안가줬어 TP해 TP TP 참고 안했나보다 그 바리게이트 나눔 받습니다 바리게이트 저기 그 내가 너브리쪽이랑 하나 아 중면위쪽이랑 하나 깔고 올게 방탄 먹고 가야되요 방탄 먹고 먹었다고요? 안 썼는데요 니꺼 다 써봐 니꺼 다 쓴거야? 다 썼어 다 썼어? 오케이 이렇게 갈게 거미줄 이쯤에 하나 더 깔아줄게 아니다 여기다가 좀 과투자하자 도와요 오케이 자 혼자 보고 여섯줄 맞죠? 리타씨 네 자 우리 바리게이트 바리게이트 저거 비입에다가 좀 쓸까? 방탄 뭐 입었어 에이 사운드 많다 나이 갈게 우리 지금 보고있나? 일단은 에이 갈 필요없어 이 B 고정하고 그러니까 내가 내가 계속 돌게 B 있고 또 많다 멀싸 B 있고 깬다 이거 이거 지금 입은거 전전판이라고? 여섯줄 아니라고? 뭐야 B 있고 둘이야? B 있고 둘 나 빠져야돼 깨졌어 바리게이트 B 있고 둘? 오케이 갈게 자자자자자 야 너 P 몇이야? 많아 많아 나 한줄 한줄 달았어 회복시켜줄게 오케이 미리미리 쓰자 미리미리 쓰자 미리미리 쓰자 미리미리 쓰자 미리미리 쓰자 미리미리 쓰자 야 회복 회복시켜달라고 해 내가 회복시켜줄게 오케이 내가 내가 40회복시켜줄 수 있어 두줄 두줄 달때마다 말해 어? 계속 피 달면서 오케이 어? 뚫렸어 나 다 피 간다 다 피 간다 야야야 지윤아 나 죽어 아아아아아 시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아아 야 너무리가 녹아버렸어 아구 아어버리 서포트 해주다가 녹았다 아 ab 갤럭 갤럭 야야야 할만 한데 두명 잡았어 기다려봐 뭐야 피 없어 얘 해줘야 되 아 그래 삐삐 안켰다 개끗 개끗 야야 할만한데? 야 두명 잡았어 기다려봐 뭐야 나 피 없어 니가 해줘야돼 중력 에이스? 기다려봐 와아아아아아 와 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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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판 고고 아거씨가 이번에 플레임 하실 플라임이 제일 세기나 공격팀 참가 공격팀 플레임? 그 총알 많은거지 와 플레임 진짜 말안돼 개사기? 난 뭐하지? 플레임 갈게 플레임 와리 쪽에서 트랩을 깔고 그냥 오픈을 시켜버리는거 같다 와리 쪽에 트랩 깔고 오픈시킨대 와리 쪽에 트랩 깔고 오픈한다는거 듣는데 와리 쪽에서 밀고 나오는거 아 저거 그러면 트랩 안깔고 오픈 안해야겠어 아하하하하 하하하 우리 와린이 3명 있을거임 하하하 ㅋㅋㅋㅋㅋ ㅈㄴ 웃기네 기다려 기다려 우리랑 같이 찍으면 돼 재부럽다 뭘 봐 뭘 보냐고 심심하노 저거 있다 아니 할래? 너 우리 피 달았잖아 회복 좀 시켜줘 채웠어 채웠어 오케이 스윙이 마이크 꺼있어 알아 운영자니까 말 안하는거야 날먹하려고 말 안하는거겠지 아니거든 계속 지금 바리그리트 없애고 있는 사람이 누군데 누군데 나야 수동이야 이거 자동으로 좀 바꿔봐 나 우리 갓뜬님 해주실거야 믿고있어 가보자 내려가고 있어요 으아악 반칸다라 개불편어 그니까 그거 빨리 내려가면 피 달아 아하하하 그래서 그렇게 해놓는거야 가자 가자 자 깔짝깔짝 그 중료가 TV 줌 안해도 된다 오케이 내가 기억자 확실히 봐줘야 돼 격자 내가 볼게 그러면 남봉한대 자 마리의 사운드 마리 사운드 화연병 투척 화연병 화연병 부셨어 오면 바로 화연병이야 안 갈거야 더러워서 계속 긁어야지 그다음 아픽맨이 카 빨래카 빨래카 오오오오오 온난금 홀 지났다 발리카 만득이 있어 말린다 맨들게 에이홀 김남보? 나 죽었어 설했어 우리 이거 설치하고 지키면 되거든 볼에 안보이는데? 벽자로 갔나보다 벽자로 들어갔다 야 나이스 야 고냐클리어 야 오늘 우리 피지컬 존나올라는데 스킬사용 뭐야 이거 야 플레임 스킬사용 형 제대로 했다 아니 아구가 픽맨있던게 레전드임 야 픽맨에 그냥 녹아버렸어 플레임에 우리 좋았던거 플레임으로 깐 다음에 바로 뿌수기 뭐죠 플레임이 엄호해졌을때 리타가 뒤에서 뿌셔주고 열심히 하셨잖아 선보급 A랑 B의 난이도가 차이가 심하다보니까 아 우리 아버님 비하인드스토리 뭔지 아세요? 뭔데? 머사랑 픽맨형이 팀을 안해서 머사덧을 픽맨형이 밟았음 아 미친 난 죽을때 흰색으로 뜨는 애들 침찬거 안하는 애들 뭐 했는데? 사고나서 리셋을 아 맞네 빠졌나봐 그래 난 악어를 만나고 싶은걸 악어랑 스키에 써가지고 나 어딜 보낸줄 알았어 아무것도 안보이고 피가 날 쪼까이길래 아 이거 화염병 맞았어? 그전에? 아니아니 머사트랩 밟았어 내가 아 머사트랩 밟고 머사트랩과 아버님 화염이 연계된거 아님? 아니아니 내가 이거 플레이 200발로 존나 픽맨이 서있길래 졸라때렸지 그 트랙밟은거니? 갑자기 그냥 서졌어 그게 왜 서있냐고 이게 덫이 뭐냐 두줄짜리라서 아마 죽었을거에요 아 어쩐지 졸라빨리녹더라 두줄 달면서 내꺼 맞아가지고 너무 녹은거구나